칼보리 사랑이 흘러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해져준 기초석에 고심을 받은 은총의 증인들이 기도를 품었네 나머지의 뜻을 이뤄주의 고혈이 찬양되어내고 성령의 권위를 다스리니 교회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높이냐고 그리스도를 자라라고 모든 위로의 빛으로 빛나게 하늘 나아오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예배라고 그리스도를 자라라고 주의 인재가 밀라니 주의 몸을 내게 하소서 고르신을 받은 주의 몸에 생명의 마음이 그리는 몸에 죽사랑한 내 하나님 교회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높이냐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아멘 아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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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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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